학교 강당에 무단 침입을 한 양아치들 저기요 죄송한데요 여기 학교 체육관인데요 구두 신고 막 점프하고 그러시면 안되고요 왜 안되는데 말해봐 왜 아무나 사용하는 체육관은 아닌데요 이 새끼야 이 씨 야 아무 이 새끼야 하지 마세요 그만하고 가시죠 야 이 새끼야 소식을 전하기 위해 뛰어오는 학생들 바로 일진 사중경이 자퇴를 한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그는 전교생들의 야유와 욕설을 들으며 교문을 나서게 됩니다 학생들 사이 히어로 소문이 돌던 그때 수원가 찬미가 학교로 들어옵니다 한편 둘의 모습을 보게 된 국지연 체육 시간 지연은 찬미 옆으로 다가가는데 그녀는 찬미의 얘기를 듣고 안두하게 되죠 수원에게 화노라 하는 친구들을 보며 자존심이 스크래치된 오성 급기야 심한 반칙까지 해버립니다 수원은 급히 응급실로 향하고 지연은 그를 비꼬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수원은 몸을 회복하게 되고 땀 많이 흘렸네 고마워 괜찮은 것 같은데 병원을 나서던 그때 죄송합니다 저기요 그냥 가자 배고프다 그 시각 자퇴하는 중경을 보며 기쁨에 눈물을 흘리는 선아 진짜 말 그대로 쫓겨난 거지 이거 내가 사중경이 새끼 학교에서 쫓겨나는 거 보고 얼마나 속이 시원했냐며 그 모습을 보는 아빠 또한 마음이 찢어지고 한편 재범의 도움으로 오성을 따로 만나게 된 찬미 재범이 형이 꼭 나와보라 해서 학원 째고 온 거야 고마워 그녀는 죽은 박원석 얘기를 꺼내보는데 박원석 있잖아 우린 친했어 나한테 잘해줬어 진짜 좋은 애였어 좋은 애였다고? 무언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오성 얘기하기 좀 괴롭네 친했다면서 알 거 아니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만 얘기하자 나 갈게 아 그 찬미는 그의 휴대폰을 돌려주기 위해 무작정 택시를 따라갑니다 기왕도 기호성 같은 기시 집에 도착한 찬미는 벨을 눌러보는데 그런데 집에서 나온 건 오성이 아닌 국지연이었습니다 니가 니가 어떻게 여기 너 너 여기 사는 거야? 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 이거 기호성 폰인데 놓고 가서 주려고 왔는데 사실 그들의 부모님은 2년 전 재혼하여 지연과 오성은 남매가 된 것이었죠 뭐야 니가 여길 왜 들어와 너 옥찬미 만났냐? 옥찬미가 집까지 들고 왔더라 그럼 옥찬미가 너 봤다고? 내일 아침이면 전교생이 다 알겠네 어? 너하고 나하고 같이 잔다고? 어? 남매라고? 다음날 등교하는 찬미를 기다리는 오성 나 기다린 거야? 너 아침에 여기로 온다고 하더라고 너가 본대로 나랑 국지연 같은 집에 사는 거 맞아 남매라면 남매이고 남이라면 남이야 오성은 그녀에게 비밀을 지켜달라며 부탁을 하게 되죠 걱정하지 마 아무한테도 말 안 할 테니까 고맙다 찬미야 내가 너한테 이거 해줄 건 없을까? 아니야 그런 거 필요 없어 나 왠쪽 교실 들어간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언제라도 말해줘 여기까지 했어 기억이 안 나 어제 일 때문인지 찬바람이 생 부는 국지연 뭐야? 다림질까지 했어? 나 쫙 피는 거 좋아하잖아 고맙다고 야야 경찰 왔어 경찰 얼마 전 자퇴한 준경이 경찰까지 대동하여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사진무실 올라가서 폭행 당했을 때 상황 설명할 수 있겠어요? 네 우리 영웅 잡지 마세요 잡지 마세요 제발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찬미는 수원을 보자 그의 운동화가 떠오르는데 너 여기서 뭐해? 어 바이크가 들어가는 일이야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지수원 집 어딘지 아세요? 아 수원이 사는데 수원이 체육관에 사는 거 몰랐냐? 수원이 없는 사이 피묻은 운동화를 발견한 찬미 그때 마침 두통이 시작된 수원 그녀는 애써 수원을 못 본 채 자리를 뜨게 됩니다 하지만 야옹이 때문에 꼬리가 잡혀버리고 경찰은 찬미를 찾아왔습니다 잘 지냈어요? 누굴 만났어요? 지수원이요 그렇게 형사들은 수원의 존재를 알게 되는데 형사님 다음날 그의 운동화를 돌려주는 찬미 사과할게 내가 오해했어 너 전학원 이유가 쌍둥이 박원석 죽인 범인 자켓다고 온거지? 히어로가 죽인거 아니니까 원래 단위동학교로 다시 돌아가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는데? 야 야 지수원 네가 왜 그런 말을 하냐고 그녀는 수원에게 따지며 교실까지 들어옵니다 됐으니까 가라 이게 뭐가 돼? 그 모습을 본 지연이 경고를 해보는데 야 지수원 야 됐다잖아 나랑 지수원 일이니까 넌 빠져 무슨 뜻이냐니까 야 옥찬미 네가 비밀 하나 죽어있다고 막 깝쳐도 되는 거 같냐? 나 너 비밀에 관심도 없고 다른 애들한테 떠벌릴 생각도 전혀 없어 그러니까 미리 겁먹고 유난 안 떨어도 돼 너는 왜 전학을 와서 내 신발에 붙은 껌처럼 안 떨어지고 더럽게 걸리적거릴까? 신발이 껌을 조심해야지 껌이 뛰어가서 부탁했어? 그날 밤 범행 도구를 처리하는 수원 마침 형사가 등장하고 알바 열심히 하네요 너무 그런 얼굴로 보지 말아요 오늘은 손님으로 왔어요 저 일해야 되는데 다음날 찬미는 사물함에서 강당에서 만나자는 의문의 쪽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녀의 뒤를 노립니다 잠시 후 병원에서 깨어난 찬미 아 옥찬미 뇌진탕이었어요 출혈이 좀 있어서 봉합했고요 오늘 하루는 경과를 지켜봐야 되니까 안정을 취하도록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너는 광당에 외운 거야? 아 운동장에서 야구부 연습하는 거 구경하고 있는데 너가 광당으로 가더라고 근데 좀 있어도 안 나오는 거 같길래 뭐 하나 그냥 가본 거야 생명의 은인이네 한편 친구들은 지연을 피하기 시작하고 니들 뭐야? 뭔데 이래? 짜증나게 왜 이래? 어 왔냐? 뭐야 이거 지금 학교에 쫙 돌았어 알고보니 그녀의 사진이 학교에 퍼져버린 것이었죠 지연은 그 사진이 합성임을 알아내고 최초 유포자 서다연을 찾아가는데 얘 합성노도 어떻게 된 거냐고 애들이 받은 메신저 다 조사했어 최초 발신자 서다연 너야 네가 만든 거야?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내가 만든 거 아니야 나도 옥찬미한테 받은 거야 뭐? 옥찬미? 그때 마침 찬미가 등장합니다 이게 진짜... 야 이거 선생님 놀라야되는 거 아니야? 사태가 악화될 무렵 수원이 나타나 그녀를 구해줍니다 아이 진짜 이거 놓으라고 지금 가봤자 너한테 좋을 거 없어 너 같으면 가만히 있겠냐? 네가 뭔데 날마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뭐? 내가 경고했잖아 원래 다니던 학교로 돌아가라고 몇 시간 뒤 지연은 수원에게 서운함을 표현하고 아까 옥찬미는 왜 데리고 온 거야? 어떤 바보가 금방 드러나야 짓을 하냐? 주문학교에서 척으로 퍼뜨리면 최초 발신자 금방 찾는 거 너무 쉬운 거 아니냐? 너 지금... 너 지금... 찬미 감싸는 거야? 이것들이 촌스럽게... 앞서 놔도 전부는... 저 오빠는 또 전현이랑 다니는 거야? 그녀는 찬미가 재범이와 다니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죠 고마워 그 정도 가지고 내가 다음에 밥 사줄게 재범은 찬미를 위해 집안 찬스까지 사용하며 강당 CCTV를 확인해 봅니다 강당 주변이라고 했지? 어제 5시부터 6시까지 네 한편 학교에선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지연아 애들이 좀 어이 빠지는 소리 하던데? 누가 봐도 뻔하게 합성인데 찐누드라고 하는 거 너도 알아 그 얘기 말고 겁나 황당하긴 한데 짜증나게 진짜 뭔데 아니 너랑 4방 기호성이랑 같이 산다는 거야 참 그게 말이 되냐? 너랑 기호성이랑 남매라는데? 겁나 황당하지? 오성과 지연이 남매라는 사실이 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옥찬미 그년이 퍼뜨린 거니? 아니 톡으로 퍼진 건 아니고 소문이 드는 거 같은데 급히 대책회의를 해보지만 좋게 좋게 살살 달랬어야지 니가 개지랄하니까 옥찬미가 터뜨린 거 아니야 그년이 먼저 그렇게 난리 친 거 못 봤어? 애들한테 난매라고 인정할 거냐고 이런 대가리 돌아가는 거 하구네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면 더 우스운 걸 되지 이 등신아 어 아 미친 년 하나 때문에 이렇게 쫑나고 진짜 그날 저녁 한 통의 문자를 받은 찬미 전현이냐? 쌍판이 딱 그렇게 생겼잖아 또 떨리게 생겼네 야 쫄지 말고 일로 와봐 와봐 지현 뭐냐 너랑 나 둘이 할 얘기 있는 거 아니냐 야 대화는 사람끼리 하는 거고 어디서 인간 같지도 않은 게 사람한테 말을 섞으려고 지랄이야 결국 그녀는 그들에게 다구리를 당해버리죠 마침 수원이 현장을 목격하고 아 아 아 아 아 급히 장수에 도착했지만 만신창이가 된 찬미만 남아있었죠 스쿠터를 타고 고시촌에 도착했지만 설상가상 그녀의 사진이 벽에 붙어있습니다 총무님 이거 애들이 장난친거에요 제가 다 떼고 치울게요 옥찬미 널 콕 집어서 미성년자 받았다고 난리를 치더라고 빨리 올라가서 짐부터 빼 하루아침에 고시원에서 쫓겨나버린 찬미 아까 옥상에서부터 다 봤냐? 지갑 줬으면 이제 가야지 오늘 밤 어디서 잘김데? 찜질방도 있고 만화방도 있고 피치방도 있고 가자 어? 가자니? 어딜 가? 나 사는데 같이 가자고 어? 그렇게 이들은 같은 집에서 살게 됩니다 한편 찬미의 휴대폰을 보고 있는 기호성 다음날 아침 찬미는 특별한 레시피로 수원의 밥을 챙겨주고 입맛은 거짓말을 못해 맛있으면 웃음이 나오는 거다 뭐야 참나 장난하나 또 벽돌로 치겠다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잘 좀 들었으면 좋겠어 누드사진 내가 한 거 아니고 기호성이랑 너랑 남매란 말 입한 적도 없어 근데 너네 그거랑 상관없이 나한테 계속 지랄을 하겠지? 뭐 시원해서 쫓아내고 누드사진 붙이고 애들 다 때려와서 다구리하고 또 앞으로 나한테 어떤 지랄을 해도 난 이 학교 절대 안 나가 뭐야? 어? 응? 뭐야 미친 척 하는 거야? 아 나 진짜 야 반장 기호성 한편 오성과 지연의 속을 팍팍 긁는 태소연 나 그 저기 저 국지연이랑 현실남매라서 이렇게 따로따로 등교하는 거냐? 저게 씨 말조심하자 아니 진심 궁금해서 그래 재밌냐? 기본 얘기도 없어? 깜짝이야 부러워서 그래 남매가 다 공부도 잘하고 재수 없었는데 좀 망가져주니까 인간적이다 전 가려고 그래 간다 준경은 양아치 형들을 대동해 학교까지 찾아왔습니다 그곳에 나타난 기호성 어 여긴 내 사촌 형이고 형 친구 분이셔 내 사준경 정신 나갔냐? 학교까지 찾아오면 어쩌자는 거야 싸가지 없는 새끼가 말하는 내 발 이렇게 만든 놈 교수님 니가 빨리 잡아줘야 할 거 아니야 왜 아무것도 안 하냐? 그 새끼 누군지 빨리 알아내라고 오성은 거만한 태도를 보이며 준경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 앞에서 별로 긴장감이 없어? 긴장 좀 타게 해줄까? 이 어린 놈의 새끼가 아까부터 보자 보자 하니까 이거 지금 되게 큰 실수하는 건데요 야 핏덩어리 새끼가 입만 살아가지고 야 핏덩어리 새끼가 입만 살아가지고 야 핏덩어리 새끼가 입만 살아가지고 하지마 그러니까 내가 섭섭해서 찾아온 거 아니야 알았으니까 가 있어 선학 갔으면 학교로 찾아오지 말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오성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준경 야 저 새끼 진짜 어이가 없네 너 저런 새끼가 뭐가 무섭다고 설석이냐 나도 존나 짜증 나는데 쟤 못 건드려 건드리면 존대 골 그들은 농구를 하며 기분을 풀어보는데 그 모습을 본 재범이 정중하게 나가달라고 부탁해보지만 구두 신고 막 점프하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너 미쳤냐 야 이 학교 애새끼들은 왜 이렇게 다 싸가지가 없니 너 일로 와봐 다시 씨부려봐 어? 우리가 하면 왜 안되는데? 응? 하지 마세요 그때 히어로 수원이 등장합니다 이 학교 애새끼들 싸가지 없는 건 전통이냐? 창교육청 시켜줘? 다시 말해봐 어? 그만하고 가시죠 이 새끼가 괜찮아? 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며칠 후 오성을 따로 부른 재범 오성아 많이 기다렸지? 미안하다 옥천미한테는 왜 그랬어? 무슨 얘기야 형 오성아 형한테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대화는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이 밤에 뭐하러 널 만나러 왔겠어 형 무슨 말이야 옥천미가 왜 역시나 오성은 발뺌을 해보지만 그는 빼박 증거까지 가지고 있었죠 오늘은 안 신었네 이거 내가 너한테 선물한 운동화잖아 한 장판이라 국내에 잘 없어 눈에 자꾸 걸리적거리더라고 야 아무리 그래도 여자의 머리를 벽돌로 치면 그건 아니지 진짜 가 내가 태워다 줄게 옥천미 걔 진짜 걸리적거리는 거 맞다니까 무슨 속셈으로 우리 학교 전화 갔는지 알아? 죽은 박원석이라 쌍둥이야 옥천미 그렇게 재범은 찬미가 원석의 쌍둥이 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편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소연 그녀 앞에 지연 패거리가 등장합니다 다음날 나무에 한 운동화가 걸려있는데 형 거기서 뭐해 어 오성아 아니 저기 운동화가 오성아 너 신발 아 어제 형이 서운해하는 것 같아서 신고 왔지 내 저기 운동화가 왜 어떤 미친 새끼가 저지랄한 거야? 어라? 한정판이네 국내에 잘 없네 오성은 세상에 미친놈이 많다며 재범에게 은근슬쩍 경고를 해줍니다 세상에 미친놈 많아 그치요 쟨 또 왜 저래? 하 나 지금 별 또라이같은 야 닿냐? 이겨붓 쪽지를 받고 사격장에 도착한 찬미 그녀의 앞에 재범이 등장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3인칭 복수 3사와 줄거리를 유액한 리뷰 영상으로 본편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감상하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무리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무리남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